0002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L입니다. DL은 동사는 1939년 설립하였으며 2021년 1월 4일 대림산업의 인적, 물적분할을 통해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2021년 5월 1일 기준 동사가 속한 기업집단명은 대림에서 DL로 변경된 물적분할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DLENC와 DL케미카를 설립하였음. 2021년 3월 1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브랜드 수수료,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동사는 1999년 NCC 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석유화학과 여천NCC를 설립하고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재고를 위하여 대림 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함 대시의 2021년 1월 건설업 부문은 DLENC로 인적분할하고 석유화학 부문은 DL케미카를 물적분할하여 신설하였으며 존속기업, 구, 대림산업은 지주부문 연위 대시의 종속기업으로 DL케미칼, DLFNC, DL에너지, DL모터스 등을 보유하며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와 에너지, 관광 슬래시 레저,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연위 재무 대시 지주 부문의 양호한 성장, 미국 석유화학 기업 크레이튼의 연결 편입, 에너지, 관광 슬래시 레저, 부동산 개발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의 원가 구조 저하 및 운반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투자자산 처분이익 및 중단 영업이익 제거,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의 크레이튼 연결 편입 효과 지속 및 원가 구조 개선, 에너지, 관광 슬래시 레저, 자동차 부품 사업을 연위하는 종속기업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4월 27일 13시 1분 기준, 장중, DL의 시가 총액은 1조 350여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DL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17위입니다. DL의 상장 주식 수는 2,095만 5,880 내 주입니다. DL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L의 퍼은 18.43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25.24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9,6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179,6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90억원, 2,219억원, 2,807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727억원, 8,750억원, 8,887억원입니다. DL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5번지 76%이고 유보율은 5,332.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5.05이며 전일 대비해서 0.05입니다.